어, 잘 늘 계시지요? 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요. 자, 뭐 할 얘기는 합시다. 어, 6월 평가 모의고사 끝이 나고 저랑 이제 제 실장님, 특히 이제 제 실장님이 주로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봤어. 6월 평가 모의고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항들, 뭐 빈칸, 순서삽입, 미출함치금이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녀석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그분, GPT형, PT형, 이 형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채 GPT를 한번 좀 돌려봤거든. 이야,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들과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이건 꼭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제목 그래서 이거예요. 너도? 챗, GPT도? 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소제목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바로 본론으로 가볼게. 우리가 했잖아, 얘들아. 우리 연구실에서 어쨌든 최근 6월 평가원에 21번의 밑줄 함축 의미, 이 문제를 챗, GPT로 돌려봤거든. 어, 근데 이제 약간 좀 애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챗, GPT가 이제 밑줄 자체만 인식은 하지는 또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문을 먼저 쭉 때려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아, 훌륭합니다. 이 GPT형님이고 훌륭한 게. 정답 3번 맞추셨어요, 이 GPT형님이고 GPT. 이 형님이 잘 맞춘 거야. 그리고 이유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지문에 여러분들 내용이 뭐였었냐면, 대략적으로 너네 6평 기억나니? 소유권에 관련된 지문으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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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러니까 한 큰 땅덩어리도 얘는 이쪽의 소유, 얘는 이런 방면의 소유였어. 쪼개는 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거든. 그리고 실제 GPT형님도요, 어, 이렇게 쭉 나왔어. 응, 큰 부동산에 대한 한 측면을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야, 얘가. 대단해, 시키고, 대단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답 3번도 다 잘 골랐고, 3번의 원에스백, 한 측면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했어. 하나 더 보여줄게. 이번 최근에 있었던 6평 34번 빈칸. 니네 지문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플라톤을 좀 등장시키면서 두 개의 소재를 소재끼리의 관계를 쪼개놨었던 지문 중에 하나야. 뭐랑 뭐를 쪼개놨었지? 여기 나와 있었던 감각적인 인식이라는 이쪽이랑, 합리적인 지식, 이성적 지식.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 이 두 개를 딱 쪼개놓은 다음에, 아, 감각은 별로야. 합리적 지식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지문이었거든. 근데 이게 웬걸? GPT형님. 정답 5번이었는데. 아이고, 맞추셨어. 와, 대단한 거야. 그리고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본문에서의 근거들도 쭉 잘 얘기하면서, 정답 5번도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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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는데? 어, 이거 뭐, 내가 할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였어요, 얘들아. 자, 근데,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자, 다시 봐. 하나는 21번의 밑줄 함축 의미. 또 하나는 빈칸. 둘 다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글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지.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또는 내용 이해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소재끼리 관계 통해서 뭔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글 읽기 영역에서는, GP도 좀, GP, GP, 발음 어려워요, GP. GP도 잘해, 잘해. 근데, 뭐의 문제가 좀 있을까? 봐. GP 얘는, 솔직히 모르는 단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어, 이해 안 되는 구간도, 솔직히 얘네들은, 뭐, 뭐, 무슨,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느냐? 자, 유평 36번의 순서 배야. 이거 여러분들 지문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녀석이 점점점점 복잡해지면서, 물리적인 사물이라는 것도 다 컴퓨터 부호화되고 있고, 코드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녀석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호화되고 있는 물리적 사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C번까지 응집을 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비행기나, 막,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막, 부호화되고, 컴퓨터화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다가, A번 쪽으로 흘러가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살짝 바뀌면서, 부호화되는 게 많은 것만큼 에러도 많아집니다. 라는 내용이, A에서 붙어 출발해서 B까지 흘러가서, 정답 C, A, B였거든. GPT 어떻게 했게? B에 지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설명의 방식이야. 이 설명의 방식.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퍼스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얘의 설명의 방식은, 뭐와 또 갔냐면, 제가, 뭐, 몇 번 언급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항상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순서 배열 문제 풀었을 때, 내가 골랐었던 선지가, 뭐, 예를 들어, B, A, C가 이렇게 나왔어. 순서 배열에서, B, A, C 같아. 근데 정답은, 뭐, 이게, C, A, B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이게 아닌가? 그래, C발, C발이 아니고, 미안. C번, C번. C번, A번, B번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답이라니까, 그래, 뭐, 수용을 할게. 근데 자꾸 맘속에 뭐가 떠오르지? 나는 왜 안 되는데? 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제 해설지를 찾아보지만, 해설지가 항상 어떤 식으로 돼 있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맨날 해설지는요, 박스는 이런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런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며, 그 다음 내용이 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러므로 정답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적절하며, 또는 자연스러우며, 이런 말을 쓴다고. 근데 여러분들 맨날 느낄 때가 이것잖아. 아니, 얘는 이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적절한 느낌이 안 드는데? 나는 내게 더 적절한데? 자연스러운데? 이런 부딪침이 있지 않겠냐는 거야. 제 GPT가 GP형님은 약간 적절한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문제 어떻게 됐을까? 정답은 틀렸어. 평가원이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라고. 제 GPT는. 이런 게 한 번만 있겠니? 2번 6평 37번 순서 배워요. 어, 왜 그 질문이 있었잖니, 얘들아. 여기 보면은, 블러싱이라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쭉 있다가, 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B까지 내용상으로 응집하면서, 왜냐하면 이 말을 줬거든. 사회적인 환경, 즉 남들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내용을 B까지 응집시켰어. 그래서 B의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다른 사람들, 즉 사회적 환경이 있는 거, 남들도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뭔가 당황해지면 얼굴이 빨개집니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B까지 응집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C에서 내용이, 여기서부터 꺾이면서 내용이 살짝 뭐로 바뀌어?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 좀 바뀌어. 그래서, 어, 저 사람이 얼굴 빨개졌다라는 건, 어, 제가 지금 약간 좀 미안하다는 거구나, 라는 사회적 신호로서 그 내용이 A까지 연결이 되면서 응집해서 정답이 B, C, A로 발표가 됐어. GPT 형님, 뭐라 할게? CBA입니다, 이런 거야. GPT 형님, 또 틀렸어. 자, 근데 틀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 뭐가 중요하다고? 얘가 지금 얘기하는 설명의 방식은 읽어보면, 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음, 틀렸다가 보고 싶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설득이 된단 말이야. 이 순서 삽입 문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바로 이게 아니겠냐고. 어, 나도 적절한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얘는 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적절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잖아. 더 해봤어. 이번 38번의 문장 삽입. instead 문장 나왔었던 거. 근데 이 문제는 GPT 형님이 또 잘 맞췄어. 응, 얘는 좀 잘 맞췄어요. 요쯤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아, 물론 요기, 이거는 지금 편집이 좀, 우리가 좀, 뭐 얘기해야지, 실제 한 거랑 좀 다르게 한 건데, 어쨌든 GPT는 이렇게 번호 없이 우리가 지문을 넣는 다음에, 요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갑니까? 라고 해서 요기다 집어넣었거든. 실제 정답은 5번이지만 얘는 4번이라고 한 게, 이 4번 문장 옆이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 있는 얘들아? 그러니까 GPT는 요기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는. 원래 번호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은 이거 맞췄어요. 어, 그 내용도 뭔가 이제 뭐가 안는다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instead를 붙여야겠다, 뭐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근데 어디서 또 탈이 났다? 이번 6월 평가완무의고사 39번의 문장 삽입. 이 문제 제 해설강의 들어가시면 다 나오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였었니? 이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했었지. 데이라고 하는 녀석의 복수형 명사가 있는 걸 알고, 그리고 그놈과 응집을 해야 되는 녀석을 골랐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답이 뭐였었냐면, 음, 정답이 요거였었죠, 요거. 2번. 왜 정답이 2번이었었지? 요기 나와있었던 some individuals라는 복수형 명사, 얘가 내용상으로 응집하기 때문이었었어요. 근데 GPT형이 뭐라 할게. 결론, 틀렸어요. 틀렸어. 얘는 정답을 뭐라고 했었냐면, 요쪽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기가 아니고, 얘가 지금 이 번호를 인식 못했기 때문에, 실제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요 위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는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또 준다? 근데 설명을 또 들어보면 그냥, 뭐 그래, 어물쩍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라고 얘기한 거냐면, 요기라고 얘기한 거야, 요기. 얘는 3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3번 문장을 얘기한 거고, 실제 정답이었으면 얘는 요기를 말한 거야. 4번을 말한 거야. 근데 요기는 왜 안 돼, 얘들아. 이 대의가 루저들이 아니야. 얘네는 되게 잘 자라는 애들이야. 패자가 아니라고. 얘는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수혁명사라는 대의가 무엇과 응집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안의 원칙을 모르고 가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끝. 주요 문장을 제가 우리 다 한 번 돌려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다시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갈게. 자, 출발점은 요거였습니다. 지금 뭐에 국한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내용상으로 이해를 잘해야 풀 수 있는 건, 챗GPT도 잘한다. 빈칸 뭐 이런 거 잘한다. 근데 뭐에 좀 문제가 생긴다? 흐름을 물어봤을 때지, 흐름을.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 같은 흐름을 물어봤을 때는, 챗GPT도 많이 틀린다.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네 문제 중에 지금 한 문제 빼고 다 틀렸지. 인스테드 문제 빼고 다 틀렸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쌤, 이것도 되지 않아요? 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이거라 하지만, 저는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준다? 제 수업 스타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래, 그건 말은 되네. 그래, 말은 돼. 근데 문제는 뭔데? 그래, 말은 다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면 그게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순서 삽입 문제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보이고. 근데 뭐가 중요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본인들이 문제를 내려고 했었을 때, 야, 이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수용하셔야 돼. 그럼 그 원칙이 뭔지 알아? 제 기수강생분들, 저와 부위 유형독해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부위 순서 삽입하신 분들은,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 이 적절성과 자연스러움만으로 문제를 푸는 걸 제가 굉장히 증오합니다. 왜요?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자꾸 아니, 저 선생님은 저렇게 맞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맞는다 그러는데, 이거를 해소를 안 시켜주고 그냥 이게 더 맞으니까 정답이야. 이렇게만 가니까. 맨날 찜찜한 거지. 원칙을 모르겠는 거지. 근데 이제는 달라. 왜? 나는 이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내가 항상 수업하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평가원은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했었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 문제에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학습 안내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간접쓰기라고 하는 영역의 순서 삽입에는, 이런 원칙을 수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통일성과, 일관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 녀석을, 네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녀석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수강생 분들은 뭔지 알지? 내가 응집성에 거의 완전, 그냥, 완전, 완전, obsessed in it. 그들이 원하는 원칙에 준수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응집성이 뭐였었니, 얘들아? 그냥 적절성이 아니라니까, 자연스러움만이 아니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러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기 너무 주관성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원칙이라는 건 뭐였었지?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이나 소재가 출발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잘 글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 GP형님은 잘 모르겠는 거지. 이 원칙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썰을 푼 거죠.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뭐냐? 남은 기간에 순서 삽입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문제를 막 푸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 채취 PT도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평가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아, 저런 게 평가원의 원칙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수업에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내가 안착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혼자 푸시면서, 이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시면서, 점점 탄탄해지는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 느낌은 뭐일 거냐면, 6월 평가원이나, 3월 교육청이나,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제 해설 강의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니. 가서 이 응집성이 뭔지를 좀 가서 보고 와.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순서 삽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연습하시는 걸 저는 너무나도 강추해요. 그냥 대충 풀고, 그냥 수업 듣고, 이게 아니어야 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제는 평가원이 말하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중요해졌다고 봐. 지금, 요즘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뭔지 알지, 얘들아. 이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어. 꼭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강화되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저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가 대리로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 꼭 참고를 좀 해주셔서, 남은 수험생활을 그냥 대충 이거 맡겠지가 아니고, 어? 평가원이 말한 대로 풀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답이어야 되지. 라는 게 튀어나오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책 GPT도 결국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 인간인데 우리는. 김지영이었습니다.